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찐 최신문제 22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감지개수량을 산정해보시오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첫 번째 보시면 A실은 차동식 1종 설치할 거예요. B실은 정온식 1종을 설치할 겁니다. 둘 다 뇌화구조로 되어져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었대요. 자, 이때 A실과 B실의 차동식 1종, 정온식 1종 감지기 설치기준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주셔서 해당 바닥면적을 설치기준 면적으로 나눠서 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기준표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히 써서 암기해주시고요. 저랑 같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암기법이 있었죠. 어떻게 암기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식, 보상식, 정온식, 차, 보정 얘는 1종, 2종이 있었고요. 보상식도 마찬가지 1종, 2종이 있었고요. 정온식은 특종, 1종, 2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 기준도 나눠주셔야겠죠. 4m 미만에 설치할 것인지, 4m 이상, 8m 미만에 설치할 것인지, 그리고 뇌화구조인지, 기타구조인지, 뇌화구조인지, 기타구조인지.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구질구질한 칠랭이, 구질구질 칠랭이, 구십, 칠십, 구십, 칠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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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십, 이심, 나누기 2 해줍니다.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이상은 감흥성이 없어요. 우리 부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5 해서 올라갑니다.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맨 마지막은요. 이 두 번째 줄을 가지고 지금까지 썼던 사칙 연상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나누기 2, 플러스 5.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질구질 칠랭이 하나만 남겨주시면 이 표는 다 채우실 수가 있고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실은 차동식 1종을 설치할 겁니다. 차동식 1종 먼저 체크해 주시고 층고는 4m 이상이네요. 체크해 주시고요. 내화 구조였답니다. 그러면 A실은 감지기 45제곱미터마다 하나 설치해 주셔야겠네요. 210 나누기 차동식 1종, 차동식 1종, 내화 구조이고 4m 이상, 그쵸? 45 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4. OO이었답니다. 절상해서 A실에는 5개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정답은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계속해서 B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B실은 정훈식 1종을 설치할 것이고요. 층고는 4m 미만이고 내화 구조였답니다. 따라서 180을 몇으로 나누냐? 6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180 나누기 60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 3개 설치해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대5일 weighs 3초 정도 읽을 정도입니다. 4 알게 hå 8 5